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3과 리딩 1, 64쪽 첫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3. 크리아티브티 인 에브리데이 라이프 레슨 3. 리딩 1. 세이빙 어벤던드 빌딩즈 위드 크리아티브티 64쪽의 첫번째 줄입니다. When buildings have become too old for their original purposes 그들의 원래 목적을 위해서 그 건물들이 너무 오래되었을 때 too old 너무 오래되었을 때 they 그러한 오래된 건물들은 often simply knockdown 그냥 쉽게 철거가 됩니다. knockdown 하면 철거하다 이런 뜻이죠. People might oppose tearing down old buildings 사람들이 오래된 건물들을 tear down, 허무는 것을 oppose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oppose 반대하다. tear는 허물다는 뜻입니다. especially 특별히 if they are precious landmark they라는 것은 오래된 건물들이죠. 오래된 건물들이 precious 소중한 랜드마크라면 사람들은 그 오래된 건물들 허무는 것을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might 뭐뭐 할지도 모릅니다. but 그러나 it is hard to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는 진짜 주어 진주어 입니다. justify라는 것은 정당화하다 이런 뜻이죠. rash라는 사역 동사를 쓰고요. 목적을 쓰고 동사원형 쓰면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unused 사용되지 않은 structures 구조물 건물들이죠. take up 차지하다는 뜻이고요. valuable space는 가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은 구조물들이 소중한 공간을 차지하게 허락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In search cases, 그러한 경우에 adaptive reuse, 이게 문장에 주어져 재생 건축이 is a smart solution, 똑똑한 해결책입니다. 자, 스마트 똑똑한 솔루션 해결책이죠. 중간에 대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adaptive reuse를 보충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adaptive reuse가 뭐냐? adaptive라는 것이 조정에 적응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the reusing of an old building or structure for something o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other than 뭐뭐 외에 뭐뭐와 다른이죠. 그 원래 목적 외에 어떤 것을 위하여 오래된 건물이나 구조를 다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재생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here are some outstanding examples of adaptive reuse from around the world. 전세계에서 온 재생 건축의 몇몇 뛰어난 예시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here라는 유도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outstanding example이라는 주어가 뒤로 가고요. are라는 동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도치가 됐죠. outstanding 하면 뛰어난, 우수한 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adaptive reuse는 재생 건축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modern art museum in England 영국에 있는 현대 예술 박물관 when the bankside power station in London was shut down in 1981 1981년에 런던에 있는 강독 발전소가 폐쇄가 되었을 때 bankside 강독, power station은 발전소죠. shut down은 폐쇄하다는데요. 수동태가 됐으니까 be shut down은 폐쇄가 되답니다. 더 빌딩, 그 건물, 여기서 그 건물은 the bankside power station이죠. 자, 그 건물은, 발전소 건물은 was at risk of being torn down by developers 개발자들을 위해서 허물어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be at risk of라는 것은 위험에 처하다는 뜻이고요. tear down이 허물다는 뜻이니까 being torn down 하면 허물어지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자리에 동명사 bing이 나왔죠. however, 그러나 many people started a movement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운동? 자, 투 세이브 구조하다죠. 앞에 있는 명사, movement를 꾸며주네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자 요법이죠. 여기서 더 랜드마크 빌딩이라는 것은 the bankside power station in London 런던에 있는 강독 발전소를 뜻합니다. 자, on the southern bank of the river thames 템즈강의 남쪽 강독이죠. 뱅크는 강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템즈강의 남쪽 강독에 있는 그 랜드마크 빌딩 즉, 런던에 있는 강독 발전소죠. 그 건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eventually 결국에는 자, 이로드 드 세르덱 데쩄리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잇은 가짜 주어가 주어 데스는 진짜 주어 진주어 자, this building would be used 이 건물이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자, 이 건물 구체적으로 자, 런던에 있는 강독 발전소죠. 자, 에즈 모모로써 뉴 모던 아트 뮤즈음 to be called 테이트 모던 테이트 모던이라고 불리게 되는 새로운 현대 미술관 으로써 이 건물이 사용이 되게 될 거라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and much of the character 자, 캐릭터라는 건 특징이죠. of the original power station building 원래 발전소 건물 의 특징 의 대부분이 would be maintained 유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자, maintain 하면 유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셀프 스터디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맞으면 t에 체크하고요 문장이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most of the characteristics 자, 대부분의 특징들이죠. characteristic 특징들이죠. of the bank side power station 자, 이 강독 발전소입니다. 자, 강독 발전소 특징들의 대부분이 have disappeared in tate modern tate modern에서 사라졌다? 아니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f입니다. 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resemble, 담다, power station, 발전소죠. picture라는 것은 특징으로 3단 뜻이고요. 컨버치코 위치는 관계의 대명사 계속주용법입니다. steel, 강철의 뜻이고요. beams는 기둥들입니다. tate modern still resemble the old power station on both the outside and inside. tate modern이라는 건물은 외부와 내부 둘 다 그 오래된 발전소를 담고 있습니다. still, 여전히 이런 뜻이죠. 여전히 닮아 있습니다. 컨버치코 위치, 그리고 그것은 features concrete flowers and steel beams. 콘크리트 바닥과 강철 기둥들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the turbine holds stretching 155 meters long and 23 meters wide and 35 meters high. stretch라는 것은 뻗어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길이가 155m로 뻗어있고 너비가 23m로 뻗어있고 높이가 35m로 뻗어있는 그 터빈홀은 러즈 턴드 인트 바스트 그랜드 엔터넌스 에어리얼 B 턴드 인트라는 것은 뭐뭐로 바뀌게 되다 턴 A인 투 B의 수동형이죠. A를 B로 바꾸다는 말의 수동형입니다. 바스트는 거대한 그랜드는 웅장한 엔터넌스 에어리얼은 출입구죠. 입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이 155m 너비 23m 높이 35m로 뻗어있는 그 터빈홀은 거대하고 웅장한 입구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It also functions as a display space for large art installations. 이 시간을 키우는 건 입구 지역이죠. function as는 뭐뭐로서 기능을 하다 as는 자격입니다. 뭐뭐로서. 자 디스플레이 스페이스라는 것은 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 지역은 즉 그것은 커다란 예술 설치물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서 기능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function 기능을 하다. Next to the 터빈홀 자 이 터빈홀 바로 옆에는 is the boiler house 보일러 하우스가 있습니다. 주어는 보일러 하우스고요. 동사는 is죠. 부사고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문장 구조입니다. 자 컴마치크 위치 그런데 그 보일러 하우스는 hold seven floors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7층을 가지고 있다는 건 7층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컴마치크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The reception and common area are on the first two floors reception이라는 것은 접수처고요. common area이라는 것은 공용 공간입니다. 접수처와 공용 공간이 처음 두 개 층에 있습니다. The third through the fifth floor 3층에서 5층까지는 have exhibition gallery 전시 미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exhibition은 전시고요. 디스플레이 전시 갤러리는 미술관 화랑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he sixth and seventh floor 6층과 7층은 pictures, restaurants, and bars 식당들과 술집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픽처라는 것은 특징으로 삼다는 뜻이죠. The bank side power station 그 강득 발전소는 could ever become just a pile of a brick 자 could ever be 뭐뭐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가자파 과거가 완료죠. 파일은 더미고요. 브릭은 벽돌입니다. 단지 벽돌 더미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은 벽돌 더미가 되지 않았다는 과거 사실을 포함하고 있죠. But 그러나 instead 그 대신에 it, 그 건물은 has been transformed 변형되어져 왔습니다. Into one of the world's largest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ontemporary 하면 동시대의 이런 뜻이죠. 그 건물은 근현대 미술관 세계에서 가장 큰 근현대 미술관 중에 하나로 변모되어져 왔습니다. has been transformed into 라는 것은 변모되어져 왔다 이런 뜻이고요. 원어브 더 형용사 최상급 복수명사는 가장 모모한 것 중에 하나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Lucy is one of the tallest student in our class. Lucy는 우리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원 오브 더 형용사 최상급 복수명사 쓰면 가장 모모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원어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는 우리말로 바꿨을 때 가장 모모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뒤에 전치사 인 또는 오부등과 함께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구문이 주어자리에 올 때 동사는 단수동사 쓴다는 것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think that 대생약도 있죠. 나는 대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biggest problem facing the world today. Face는 직면하다. Confront의 뜻이죠.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Is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두번째 문입니다.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s we make in life. 인생에서 우리가 만드는 가장 흔한 실수들 중에 하나는 문장의 주어가 원이죠. 그러니까 동사 이지를 쓰는 거죠. Is forgetting the years of love our parents gave us.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년간의 사랑을 잇는 것이다. She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athlete. 원어브 복습명사 뭐뭐 중에 하나. 프라미싱하면 유망한 애슬리트는 육상선수입니다. 그녀가 가장 유망한 육상선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플레이닝 투 계획하고 있는 자 컴퓨트 경쟁하다. 2020년 여름 올림픽에서 경쟁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이란 뜻이죠. 그녀는 2020년 여름 올림픽에서 경쟁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가장 유망한 육상선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ave been pp has been pp 현재완료 수동태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로렌 has been married to 브라이언 for five years. 자 로렌은 5년 동안 브라이언에게 결혼한 상태다. 즉 브라이언과 결혼한 상태다. 이런 뜻이죠. 5년 전에 결혼했고 지금도 그 결혼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현지완료 수동태는 현지완료 시제에 수동태가 합쳐진 것입니다. 형태는 have been pp 또는 has been pp를 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현재일 때는 has been pp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동작을 행하는 행위자는 바이 더하기 행위자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문 보겠습니다. your request 당신의 요청이 has been received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and we will get back to you soon. 자 get back to 회신을 드리다. 우리가 곧 당신에게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예시문입니다. 아나무라보 디디즈 자 많은 질병들이 have been attributed to poor air quality 자 나쁜 공기의 질에 탓해져 왔습니다. be attributed to 하면은 어디어디에 탓해지다. 뭐뭇의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죠. 자 추가 예시문 보겠습니다. James has been instructed James가 교훈을 받아왔다. 지시를 받아왔다. Vice doctor 그의 의사에 의하여 뭐하도록 to rest for the next three days 다음 3일 동안 휴식하도록 자 다음 3일 동안 휴식하기 위하여 James는 그의 의사에 의해서 자 교육을 받아왔다. 지시를 받아왔다. 즉 James는 의사로부터 다음 3일 동안 휴식하라는 말을 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도쿄와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3과 리딩 1 65쪽 13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3 크리에티브티 인 에브리데이 라이프 레슨 3 리딩 1 세이빙 어벤던드 빌딩 위드 크리에티브티 65쪽에 13번째 줄리입니다. 럭서리 호텔 인 더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있는 호화 호텔이죠. 럭서리 호화 사치입니다. 어나더 스펙테클러 익зем플 오브 어댑티브 리우스 어댑티브 리우스는 재생건축이고요. 스페테큘러 하면 볼만한 극적인 이란 뜻입니다. 재생건축의 또 다른 볼만한 예시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있는 아름다운 호텔에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컴마치크 위치는 관계의 대명사 계속주행법이죠. 블랜드 A with B는 A와 B를 섞다 조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펑셔너리티는 기능성이죠. 위치 블랜드 이스 온 유닉 히스토리 위드 모던 펑셔너리티 그런데 이 호텔은 그 자체의 고유한 역사와 현대 기능성을 조화시킵니다. 섞어놓았습니다. 더 빌딩 그 건물은 was one of the 네덜란드 most infamous prison from 1863 until 2007 1863 1863 1863 1873 8089 2077 1863 가장 가장 악명높은 그러한 프리즈 교도소들 중에 하나 였습니다. famous가 인기인은인데 앞에 in 붙였죠. infamous 하면 악명높은 이라는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it,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것은 그 네덜란드 교도소입니다. 그 네덜란드 교도소는 heads undergone, 겪어왔습니다. 자, 언더고운 몸으로 겪다. Complete transformation into luxurious accommodation. 자, 럭서리어스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accommodation 숙박시설이죠.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숙박시설로 완전히 변모를 겪어왔습니다. 럭서리어스는 사치스러운 호화로운이란 뜻이고요. 럭수리언트는 풍성한 무성한이란 뜻입니다. 의미 차이점 말아야겠죠? 더 빌딩, 그 건물은 오리지널리 원래 had 105 prison cell, 105개의 교도소 간방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디즈, 여기서 디즈가 뜻하는 것은 105개의 교도소 간방이죠. 자, 이 105개의 교도소 간방들이 have been converted into 40 luxurious rooms, 40개의 호화로운 방으로 변모되어져 왔습니다. have been pp,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죠? Convert into라는 것은 뭐뭐로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자,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What is on the third floor, the fifth floor of the boiler house at Tate Modern? Tate Modern 건물에 boiler house 3층에서 5층까지는 뭐가 있는가? 대어라, exhibition gallery, 전시회랑이 있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Feeding the blank, 빈칸을 채우세요. 자, by ing 범호함으로써, by using the words from the pair of above, 위에 있는 단락에 온 단어들을 이용함으로써 빈칸을 채우세요. 1번입니다. The turbine hall of Tate Modern, Tate Modern 건물의 turbine hall은, was changed into a big entrance area, 커다란 입구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번 문장입니다. The hotel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의 그 호텔은, mixed its unique history with modern functionality, 그 독특한 역사와 현대 기능성을 섞어놓고 있습니다. 자, 믹스라는 건 섞다 이런 뜻이죠. The rooms have been updated with modern punishing, 자, furnishing은 가구죠. 그 방들은 현대 가구들로 업데이트가 되어져 왔습니다. 자, but 그러나, details, 세부사항이죠. Like, 뭐, 뭐와 같은, 자, exposed brick, 자, 노출된 벽돌, 브릭은 벽돌이구요. Broad windows, 창살로 된 창문입니다. Original cell door라는 거는 원래 있던 감방 문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자, 클루는 단서입니다. About ea에 대한 단서를 오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자, 노출된 벽돌, 창살로 된 창문, 그리고 원래 감방 같은 그러한 세부사항들이, 그 과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details니까, 동사는 offer로 쓰는 게 맞구요. About ea는 clos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f you need extra space, 여러분이 만약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면, 스위트룸 위드 블라블라블라,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스위트룸이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스위트룸 z니까 동사는 ar을 썼죠. Available 하면은 이용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The judge, 판사죠. The loyal, 변호사입니다. The jailer, 교도관이구요. The director, 감독관이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면, 판사, 변호사, 교도관, 감독관과 같은 이름을 가진 스위트룸이 이용 가능합니다.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죠. Guest can even enjoy special dinner. 손님들은 심지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While, 뭐하는 동안에? Slide of the jail's history. Jail은 교도소죠. 그 교도소 역사, 영화가 아쉬운, 보여지는 동안에. 교도소 역사에 대한 영화 슬라이드가 보여지는 동안에, 손님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심지어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 여기서 데이라는 건 당연히 손님들이죠. 손님들은, 아, 기본 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트 제일 헷. 스트라이트는 줄무늬야, 이런 뜻이죠. 자, 이 흑백으로 된 줄무늬, 교도소 모자를 수여받습니다. 뭐하기 위하여? 자, get into the mood라는 거는, 자, get into 어떤 분위기에 처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무드가 분위기거든요. 그 분위기에 처하기 위하여, to get into the mood, 그 특정 분위기에 처하게 되기 위하여, 손님들은 흑백으로 된 줄무늬, 교도소 모자를 수여받습니다. 이 호텔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기를 원했던 그런 장소여 왔습니다. 자, 그런 장소여 왔다 이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에 포함되어 있죠. used to는 뭐뭐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esperately 하면 필사적으로 escape는 탈출하다죠. but 그러나 with some creative thinking, 자, creative 창의적인,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it, 여기서 이 시가 일으키는 거는 앞에 나오는 this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has been turned into 뭐뭐로 변해왔다. 뭐로 변해왔다? place guests never want to leave. 이때 leave는 떠나다는 뜻입니다. 손님들이 절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로 이 호텔은 변모되어져 왔습니다. Tropical theme park in Germany. 자, 독일에 있는 열대 테마 봉공원이죠. 트로피컬 하면 열대 이런 뜻이고요. theme park는 테마 공원입니다.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living in Berlin, 베를린에 사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 who 이하인 사람이죠. 자, be, or to는 간절히 뭐뭐하고 싶어하다는 뜻입니다. escape 빠져나가다. from the bitter cold of winter는 겨울에 쓰리쓴 추위죠. 자, 겨울에 쓰리쓴 추위로부터 간절히 탈출하기를 원하는 베를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 나우인너크 현재 행운이 있습니다. near the city, 도시 가까운 곳에 아, 휴즈 해걸, 자, 행거라는 것은 경납고죠. for manufacturing airship, 자, 에어십은 항공기입니다. 예, 매니팩처는 제조하다. 자, 항공기를 제조하기 위한 거대한 경납고가 has become a theme park, 테마파크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하는 theme park를 꾸며주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입니다. the sun always shines, 태양이 항상 빛나고 the temperature remains of mild 26 degrees Celsius. 자, Celsius 하면 섭씨죠. ferronate는 화씨고요. 자, 태양이 항상 빛나고 온도가 온화한 섭씨 26도로 남아있는 그러한 테마공원이죠. 도시 가까운 데에 있는 자, 항공기를 제조하기 위한 거대한 경납고가 태양이 항상 빛나고 온도가 온화한 섭씨 26도로 남아있는 그러한 테마공원이 되었습니다. the hanger, 그 경납고가 fair into this use, 못 쓰게 되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 company that owned it 자, 이 시간에 키우는 건 경납고죠. own은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그 경납고를 소유한 회사가 went bankrupt in 2002 2002년도에 파산을 했기 때문에 그 경납고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자, for into this use는 쓰지 못하게 되다, 쓰이지 않게 되다 이런 뜻이죠. go bankrupt는 파산하다는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a company in Malaysia 자,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회사가 look at this massive deserted dome 자, 이 매시브 거대한 deserted 버려진 이란 뜻입니다. 도움은 이 도움 형태 이게 도움이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회사가 이 거대한 버려진 도움을 쳐다보았습니다. and so great potential 그리고 위대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자, 포텐셜은 잠재력이죠. in 2004, 2004년에 더 행글, 그 경납고가 그 경납고가 오픈 열렸습니다. as 뭐뭐로서 자, 이 자격이죠. 트로피커 열대의 theme park는 테마 공원이죠. 2004년도에 2004년도에 그 경납고가 열대의 테마 공원으로 열렸습니다.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parts of the rooms offer clues about the past of the hotel 자, 그 방들의 어떠한 부분이 그 호텔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the exposed brick 자, 노출된 벽돌 bad window 창살이 된 창문들 and original cell door 그리고 원래 감방의 문 이런 것들이 offer clues about the hotel's past 그 호텔 과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자, offer라는 건 제공하다는 뜻이죠.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y did the hangar in Germany stop being used? Germany는 독일이죠. 자, 행거는 경납고입니다. 독일에 있는 그 경납고가 왜 사용되는 것을 멈췄는가 the hangar in Germany stop being used 독일에 있는 그 경납고가 사용되는 것을 멈춰줬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company that owned it 자, 그것을 소유한 회사가 went bankrupt in 2002 2002년도에 파산했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그 경납고는 사용되는 것이 멈춰줬습니다.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how many prison cells were in the building 그 건물에 얼마나 많은 교도소 감방이 있었는가 there are 105 prison cells in the building 그 건물에는 105개의 교도소 감방이 있었습니다. measuring about 66,000 square meters about은 대략이죠. square meter 라는 것은 제곱미터입니다. 대략 66,000 제곱미터로 측정이 되는 the dome 이 dome is tall enough to fit the statue of liberty inside statue of liberty 는 자유의 여신상이죠. 자, with fit 이라는 것은 맞춰놓다 합니다. 그래서 그 dome은 자유의 여신상을 그 내부에 맞춰넣을 만큼 충분히 키가 큽니다.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이나프트부정사 쓰면은 뭐 뭐 할 만큼 충분히 뭐 뭐 하다 라는 뜻입니다. 잇 그 dome은 컨테인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world's largest artificial rain forest with more than 15,000 plant 자, 5만 종 이상의 식물을 가진 채로 자, 그 dome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열대 우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rtificial 인공의 rain forest 는 열대 우림이죠. the indoor pool is the size of four Olympic swimming pools. 내부 수영장은 4개의 올림픽 수영장 크기입니다. 즉, 올림픽 수영장 크기의 4배 정도 됩니다. 이 말이죠. and the water slide 물 미끄럼 틀은 is 9스토리 tall 구축 높이입니다. 자, in the southern section of the dome 도움의 남부 지역에 special foil produced artificial sunlight 자, 프로듀스 만들다 생산하다 자, artificial sunlight은 인공 햇빛이죠. 그래서 그 도움의 남부 구역에는 특별한 포일 지붕이 인공 햇빛을 생산합니다. so, 그래서 visitors can get a tan even in the middle of the winter 심지어 한겨울에도 방문객들은 햇빛으로 피부를 그을릴 수 있습니다. 즉, sun tan을 할 수 있습니다. get a tan이라는 것은 피부를 햇빛으로 그을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by ing 뭐 뭐 함으로써 자, by looking at the innermost dome with the new eyes 자, innermost 거대한이죠. 새로운 눈으로 거대한 도움을 바라봄으로써 a company was able to turn this huge space into amazing vacation spot 한 회사는 이 거대한 공간, 이 도움이라는 이 거대한 공간을 놀라운 휴양 장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Turn A to B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는 장소죠. 어댑티블리우스 재생 건축은 헬퍼스 프리저브 아워 헤리티지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어스 뒤에 투 생략되어 있죠. 왜요? 헬프는 준사역 동사니까요. 프리저브 보존하다 헤리티지 유산이죠.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align for new creative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동시에 새로운 창의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동안에 재생 건축은 우리가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도록 도와줍니다. 잇히는 단수 취급합니다. 잇히 오브 디 이즈 리마커블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동사는 쇼우즈 를 썼습니다. 왜요? 잇히가 단수 취급 하니까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리마커블 주목 할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목 할만한 목적지 각각은 쇼우 대절 리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이 아이엔지 뭐뭐함으로써 포인 오브 뷰는 관점이죠. 바이 체인징 아워 포인 오브 뷰 우리의 관점을 바꾸므로써 We can breathe new life into old abandoned building 자 breathe life into 라는 누구누구 안에다가 새 생명을 불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abandoned 는 버려진 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관점을 바꾸므로써 우리가 오래되고 버려진 건물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주목할만한 목적지 각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프 스터디 퀘셔리 5번 질문입니다. How does Adaptive Reuse Help Us 재생 건축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가 Adaptive Reuse Help Us Preserve Our Heritage While Arlying For New Creative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새로운 창의적인 개발을 동시에 허락하는 동안에 재생 건축은 우리가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도록 도와줍니다. 스트로트지 뉴스 크레이션 넘버 3 3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benefit of the special 포이 루프 At the Theme Park 이 테마 파크의 특별한 포일 지붕의 혜택은 무엇인가 visitors can get a tan even in the middle of winter thanks to the artificial sunlight it produced thanks to 는 덕분에 죠. 인공 햇빛 artificial sunlight 그것이 생산하는 인공 햇빛 덕분에 방문객들은 한겨울에도 선텐을 할 수 있다. 태양으로 햇볕을 그을일 수 있다. 게르 텐이라는 건 선텐을 하다. 햇빛으로 피부를 그을리다. 라는 뜻이죠.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humans 인간은 had difficulty trying to figure out 알아내는 데 노력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Figure out 은 알아내다 이 말이죠. Where they were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들이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o 그래서 대인 인간들은 디보트 원셉 투 어디어디 바치다. 디보트 A to B A를 B에게 바치다. 인간들은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A great deal of time and effort. Deal은 불량이죠. 굉장히 많은 불량의 시간과 노력을 바쳤습니다. 뭐 하는데 To resolving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양의 시간과 노력을 바쳤습니다. Resolve 해결하다는 뜻이죠. 전치사 투에 걸리는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Resolve 빙이 나와있죠. 대인 인간들이 주로 그렸습니다. Complicative 복잡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대인 인간들이 Constructed 건설했습니다. Create landmark to keep themselves on the right path. 그들 스스로 올바른 길로 유지하도록 위대한 랜드마크를 인간이 건설했습니다. And even run 그리고 심지어 인간은 배웠습니다. To navigate by looking up at the stop 하늘에 있는 별들을 올려다봄 보므로써 navigate 길 찾다 항해하다 길을 찾는 방법을 인간들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Nowadays 요즘에는 It is much easier to find out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It 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 find out 이하는 진짜 주어 진 주어 입니다. Much 는 훨씬 더 란 뜻으로써 easier 란 비교 급 을 꾸며 주고 있죠. Where you are and which way to go 당신 어디 있는지 당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발견하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쉽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당신은 갖고 있기 때문 입니다. One of the world greatest invasion at your fingertip 핑거 팁은 원래 손끝 인데요. 손가락 끝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인베이션 발명품들 이죠. 여러분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웨이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발견 하는 것은 지금은 훨씬 더 쉽습니다. as long as 주동사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you have a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receiver 리시버 수신기 여러분이 gps 수신기를 갖고 있는 한 you never have to worry about taking a long turn take a long turn 키를 잘못 들다 진로를 잘못 든다 이 말이죠. 당신은 진로를 잘못 드는 거에 대해서 걱정 해서는 안 됩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1 질문 What did people do to find out their locations people the invasion of gps gps great landmark to keep themselves on the right path 그들 스스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유지 하기 위하여 웨이 대한 랜드마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and even learn to navigate by looking up at stars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봄 으로써 길을 찾는 방법을 인간들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3과 리딩 2 69쪽 8번째 줄부터 입니다. 레슨 3 크리아티브티 인 에브리데이 라이프 레슨 3 리딩 2 GPS 본 프로몰 체인지 인 퍼스펙티브 69쪽의 8번째 줄입니다. 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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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리시버 리시버 수신기 당신의 GPS 수신기는 당신에게 간접 목적어 당신의 정확한 위치를 직접 목적어 테리나 뒤에 나오는 기부는 간목과 직목을 다 취하는 사형식 동사죠. 당신의 GPS 수신기는 당신에게 당신의 정확한 위치를 말해줄 수 있고 Can give you direction 당신에게 방향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방향 디렉션 방향이죠. To any place you need to go to 당신이 갈 필요가 있는 장소로의 방향을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No matter where 는 wherever 의 뜻입니다. You are on the planet 플라넷 하면 지구라는 행성이죠. No matter where you are on the 플라넷 당신이 지구라는 행성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신의 GPS 수신기는 당신에게 당신의 정확한 위치를 말해줄 수 있고 당신에게 당신이 갈 필요가 있는 장소의 방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But 그러나 How was this amazing technology invented? 이 technology 과학기술 amazing 놀라운 이란 뜻이죠. 이 놀라운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명이 되었을까요? The story begins in 1947 이야기는 1957년에 시작됩니다. When 이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개석적 용법의 관계부사죠. 바로 그때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shock the world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By ing 함으로써 by announcing that 대절 이라고 발표함으로써 it 여기서 이 시간에 소련이죠. 소련이 had launched sputnik 1 sputnik 1 를 into orbit 궤도 속에 발사했다. 런치 발사하다 어빗은 궤도죠. 대신은 sputnik 1 를 부연 설명하는 말이죠. The world first man-made satellite 인공위성 세계 최초의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인 sputnik 1 를 소련이 궤도에 발사했다. 라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소련이 세상을 놀라게 한 바로 그 1957년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In particular 특별히 two researchers 두 사람의 연구원들 at 존 헉킨스 대학의 응용 물리학 실험실 Applied Physics Laboratory 에 있는 두 사람의 연구원인 윌리엄 규에르와 조지 와이펌 바우가 이 성취에 의해서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치우먼트 성취입니다. Filled with Curiosity 호기심이죠.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필드 앞에 생략됐죠. 데이 이 두 사람이 빌트 리스닝 스테이션 그 다음 해에 청취기지를 세웠습니다. 리스닝 스테이션 청취기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비간 투 클로슬리 모니터 스푸트니크 원즈 라디오 시그널 라디오 시그널은 무선 신호죠. 스푸트니크 1호의 무선 신호를 밀접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비긴 두부정사는 자 비긴 ing로 바꿀 수 있고요. 투하고 동사 언용 사이에 부사 클로슬리를 억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용법을 분리부정사라고 불러요. 라디오 시그널은 무선 신호입니다. 자 Why listening to the persistent sound from the satellite from the satellite 위성으로 부터입니다. satellite 위성 persistent 는 지속되는 이란 뜻이죠. 위성으로부터 나오는 지속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분사 금을 리스닝 앞에 접속사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대의 즉 귀에 와이트 바우는 noticed something interesting 흥미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interesting 이 something 이란 명사를 뒤에 와서 꾸며지고 있습니다. 후지수식이죠. each radio frequency 그 위성의 무선 주파수가 referredly 반복적으로 became higher and lower 더 높아지고 더 낮아졌던 것입니다. this was happening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중이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 the frequency of radio signal frequency 는 주파수 radio signal 무선 신호 입니다. 무선 신호 주파수가 rise and falls 오르고 내리고 했기 때문 입니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whether one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whether the satellite is moving toward or away from the listener 위성이 듣는 사람을 향하여 움직이는지 듣는 사람에게서 떨어져서 움직이는지 에 따라서 무선 신호의 주파수가 오르고 내리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중이었습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keep track of 라는 건 추적하다는 뜻이죠. 바이 keeping track of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규에르 and 와이펜 바우 were able to determine the satellites precise location 규에르와 와이펜 바우는 그 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다. 자 determine 결정하다 precise 는 정확한 이란 뜻입니다. although 규에르 와이펜 바우 found this fascinating 매력적인 대단히 흥미로운 목적 협 보 디스는 목적 구요 find 목적 목적 협 뭐뭐 가 뭐뭐라는 것을 발견 하다. 비록 규에르 와 와이펜 바우 가 이것이 매우 대단히 흥미 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 했지만 tracking 추적 하는 거죠. tracking satellite 위성을 추적 하는 행동 was not exactly part of their duties 정확하게는 그들의 의무들의 일부는 아니었다. Strategy News Question No.1 1번 질문 What was the world first man made the satellite 세계에서 최초로 인간이 만든 위성은 무엇이었는가 It was Sputnik 1 아 그것은 Sputnik 1 였다. Self-study Question No.2 What did 규에르 와이펜 바우 do after Sputnik 1 was launched 런치라는 거는 발사 다. 규에르와 와이펜 바우는 Sputnik 1 가 발사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데이빌드 리스닝 스테이션 그들이 청취 기지를 지었다. 리스닝 스테이션 청취 기지죠. And began to closely monitor Sputnik 1's radio signal 그리고 Sputnik 1호의 무선 신호를 정밀하게 감독했다. 감시했다. Radio signal은 무선 신호입니다. Dear Director Frank McClure Call them into his office. 히스는 당연히 프랭크 맥클루어죠. 그들의 부장인 프랭크 맥클루어가 그들을 그의 사무실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있는 귀에르 앤 와이펜 바우입니다. Suspect 의심하다. Suspecting that det절 라고 의심하면서 분사건문이죠. They had been wasting their time. 웨이스트는 낭비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시간을 낭비해 왔었다. 라고 의심하면서 그들의 부장인 프랭크 맥클루어가 그들을 그의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He asked them to explain the thing they had been working on. Work on 작업하다. 그들이 작업해온 것을 설명하도록 그는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뭐뭐에게 뭐뭐하라고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thing은 데이 이하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일은 일인데 무슨 일 그들이 작업을 해왔었던 일이죠. As 규에르 앤 와이펜바이 explain themselves 규에르와 와이펜바이 그들 스스로 설명을 했을 때 An idea flashes through 맥클루어's mind 한 생각이 맥클루어의 마음을 통해서 떠올랐습니다. 플래쉬라는 거 떠오르다는 뜻입니다. If we can figure out where the satellite is 여기서 figure out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의문사 더하기 주호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구조죠. 맥클루어 said 맥클루어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위성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then 그렇다면 can we do the opposite 우리가 정반대일을 할 수는 없을까 the opposite 하면 정반대일이죠. and use the satellite to figure out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기 위하여 투합의 인호도 생략돼있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그중에 목적 용법입니다. figure out 은 알아내다 발견하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위성을 사용할 수 있을까 this 이 사실이 turned out 뭐뭇으로 판명되었습니다. turn out to be 뭐뭇으로 판명되다 revolutionary 혁명적인 인사이트 통찰력이죠. 이 사실은 혁명적인 통찰력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명되었습니다. 자 나돈니 벗어소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도 또한 자 벗다음의 올손은 생략 가능합니다. A 뿐만 아니라 비도 또한 이란 뜻이죠. 자 부정어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동사의 위치가 도치됐습니다. 부정어도 직물이죠. 나돈니 could radio signal be measured to track a satellite from the ground 땅으로 부터 위성을 추적하기 위하여 트랙 추적하다 무선 측정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 벗어소 또한 바이 아이엔지 뭐뭐 함으로써 바이 메조링 더 디스턴스 프롬 더 센터라이 투 더 리시버 리시버 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수신기 까지의 거리를 측정 함으로써 더 리시버 프리스타이스 로케이션 쿨 비 디터미드 에즈웰 그 수신기 정확한 위치가 또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밝혀내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문자 끝에 나오는 에즈웰은 뭐뭐 또한 이란 뜻이죠 디터미는 알아내다 밝혀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현대 GPS 뒤에 있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펀더멘털 하면 근본적인 이란 뜻이죠 Satellite Are Utilized To Transmit Signal Utilize 활용하다 수동태가 되어있으니까 활용이 되는거죠 위성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활용이 됩니다 Transmit 전송하다 시그널 신호죠 And Any device With GPS Receiver 그리고 GPS 수신기를 갖고 있는 어떠한 기구든 Can Use This Signal 이러한 신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 Calculate 계산하기 위하여 Where You Are 당신이 어디 있는지 How High 당신이 얼마나 높은 지역에 있는지 And Even How Fast You Are Moving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빨리 당신이 이동하는지 Calculate 측정하다 뜻이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심지어 얼마나 빠르게 당신이 이동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GPS를 갖고 있는 어떠한 도구든 이러한 신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맥클루어 Was able to come up with this brilliant insight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brilliant 놀라운 뛰어난 insight 통찰력 맥클루어 맥클루어 는 바이 ING 바이 ING 바이 ING 세 개의 ING 함으로써 이 놀라운 통찰력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Taking Finding Turning 모두 다 바이 ING 에 걸리는 표현이죠 여기 Turning It On Its Head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Turning It On Its Head 라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다 근본적으로 뒤집어 없다 이런 뜻 입니다 자 바이 ING 첫번째부터 봅시다 By Taking The Idea QL and Wife and Baugh Had Been Researching QL 와 Wife and Baugh 가 연구해 온 생각들 을 받아들임 으로써 By Finding Where A Satellite Was From Known Location 알려져 있는 위치로부터 어디에 위성이 있는지 발견 함으로써 And Turning It On It Said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함으로써 맥클로어는 이 놀라운 통찰력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We can produce Extraordinary Inventions and Ideas Extraordinary 하면 비범한 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비범한 발견들과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Reverse는 뒤바꿎은 뜻이죠 Perspective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뒤바꿈으로써 우리는 비범한 발견들과 생각들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The Real Act of Discovery 발견의 진짜 행동 즉 발견이라는 것의 진짜 행동은 It has been said 라는 것은 삽입절이죠 뭐뭐라고 말해지는데 Consist the Nodist King New Lens 랜드라는 것은 추상적인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서에는 영역이라는 말로 의역이 되어 있죠 SICKER는 찾답니다 But it's seeing things with new eyes 여기서 이 Consist in 이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있다 어디어디에 존재하다는 뜻이고요 Consist of 라는 것은 뭐뭇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발견의 진짜 행동 발견이라는 것의 진짜 행동은 새로운 영역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사물들을 보는 것에 있다 라고 말해집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방금 읽은 문장을 이스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전환시켜 보았습니다 It has been said that 대절이야 라고 말해집니다 The real act of discovery Consist Not in seeking new lens But in seeking things with new eyes 문장의 주어는 The real act of discovery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발견의 진짜 행동 발견이라는 것의 진짜 행동은 새로운 영역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사물들을 보는 것에 있다 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니까요 랜드라는 게 추상적인 의미의 땅입니다 진짜 뭐 독일 땅 미국 땅 이런 땅 아니라 추상적인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서에는 영역이란 말로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랜드 이거 territory over which rule or control is exercised 어떤 통제나 어떤 규칙 같은 것이 행사가 되어지는 영역 땅입니다 추상적인 땅 영역이죠 여러분 네버 네버 랜드 할 때 랜드가 땅으로 번역이 되지만 이 랜드는 추상적인 의미의 땅입니다 마치 꿈나라에서 나라가 추상적인 나라인 것처럼요 여러분 드래곤즈 티스란 말 들어보셨죠 티스는 이빨인데요 여기서 용의 이빨 이란 뜻인데 이 이빨은 추상적인 의미의 이빨입니다 왜냐하면 드래곤즈 티스는 분쟁의 시약 분쟁의 원인이라도 쓰러 쓰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터지 뉴스크레이션 넘버 2 2번 질문입니다 Who came up with the fundamental concept of modern GPS 자 Come up with 는 생각해내다 현대 GPS의 근본적인 개념을 누가 생각해냈는가 프랭크 맥클로어 디드 그렇죠 프랭크 맥클로어가 했죠 Self-study Question No.3 3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문장이 맞으면 T라고 체크하고요 F If it is false 문장이 거짓이면 F라고 표시하세요 1번입니다 F first 처음에 맥클로어 thought 맥클로어는 생각했습니다 귀에루엔 와이펜바우 were not doing their work properly properly 적절하게죠 맨 처음에는 맥클로어는 귀에루와 와이펜바우가 그들의 일을 적절하게 하고 있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다 맞는 말이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T입니다 2번 맥클로어 found out how to control the movement of a satellite 맥클로어는 위성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how to 모모하는 방법이죠 정답은 F입니다 틀렸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영어 영어 도키와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3과 68쪽 애프터 리딩부터 입니다 레슨 3 크리아티브티 인 에브리데이 라이프 3과의 애프터 리딩 원입니다 complete the reading map with the words in the box based on reading one based on 어디에 기초하여 reading one에 기초하여 상자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reading map을 완성하시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과의 애프터 리딩 원입니다 adaptively use 재생 건축이라는 것은 is the reusing of an old building 오래된 건물을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뭘 위하여 other than 뭐뭐 외에 o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그 원래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 오래된 건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adaptively use 재생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example 1을 보겠습니다 a power station in england 영국에 있는 한 발전소가 has been transformed into one of the world's largest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근현대 예술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들 중에 하나로 영국에 있는 발전소 하나가 변모되어져 왔습니다 example 2를 보겠습니다 one of the Netherlands most infamous prison 네덜란드의 가장 악명높은 감옥들 중에 하나가 has been now converted into luxurious hotel 아주 사치스러운 호텔로 지금은 전환되어졌습니다 전환되어져 왔습니다 럭서리어스 하면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이란 뜻이구요 럭주리언트 하면 무성한 풍성한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example 3입니다 a disused hanger 행거는 격납고죠 독일에 있는 한 사용하지 않은 격납고가 has been given has been given 하면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be given 스톡테로서 받는 겁니다 세컨라이프 두번째 삶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즈모모로서 theme park는 테마파크죠 컨테이닝 포함하고 있는 the world largest artificial rainforest artificial 인공의 rainforest는 열대우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열대우림을 포함하는 테마파크로서 독일에 있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격납고가 두번째 삶을 받아왔습니다 by changing our point of view 우리의 관점을 바꾸므로서 we can preserve our heritage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보존할 수 있고 and give new life to old abandoned building 오래되고 버려진 건물들의 새로운 삶을 줄 수가 있습니다 3과의 expression is news a번입니다 match the expression involved to the expression with the same meaning 굵게 쓰여진 표현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과 연결하시오 1번입니다 we will temporarily shut down the bakery for renovation temporarily 일시적으로 shut down 은 필수야다 베이커리 빵집 이죠 리노베이션 혁신입니다 우리는 혁신을 하기 위하여 혁신을 위하여 빵집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은 a번 close down 과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2번 people seem to be eager to help the victim of the fire 자 be eager to 열렬히 모모하다는 뜻이죠 자 빅팀은 희생자입니다 사람들이 화재의 희생자를 열렬히 도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seem to 모모로 보이다 2번은 c번 be keen 2와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은 c번과 연결합니다 3번 the decline in train passenger 자 decline 스위트의 감소고요 패신저는 승객입니다 기차 승객의 감소는 coast the station to fall into this use 그 정거장이 사용되지 않게끔 초래했다 자 fall into this use 더 이상 사용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3번은 b번 go out of use 와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b번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expression involved from a a에서 나온 두꺼운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1번입니다 when everyone owns a mobile phone 자 own은 소유하다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소유할 때 landlines will fall into this use 랜드라인이라는 건 지상통신선이죠 지상통신선이 사용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번 the international enterprise 국제기업이 plans to shut down its branch in India 인도에 있는 지사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shut down 하면 폐쇄하다 브랜치는 지사죠 3번 they appear to be eager to beat the rival soccer team in the final 자 파이널은 결승전이고요 라이벌은 상대방 팀입니다 상대방 비트는 처부수다 자 어퓨트는 씸트의 뜻이죠 그들은 결승전에서 경쟁자 축구팀을 깨부수려고 열렬히 깨부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3과의 애프터 리딩 2 내용입니다 complete the reading map based on reading 2 리딩 2에 기추하여 리딩 맵을 완성하시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푸트니크 1 7기 최초의 인간이 만든 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was launched into space 우주 공간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런치가 발사하다던데 여기서 수동태니까 발사가 되었다 이 말이죠 누구의 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에 발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규에르 윌리엄 규에르 앤 조지 와이펜바우 built a listening station 윌리엄 규에르 와 조지 와이펜바우가 청취기지를 지었습니다 소덱 그 결과 데이크드 크로스리 모니터 스푸트니크 1 라디오 시그널 그들은 스푸트니크 1호의 무선 신호를 밀접하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시그널 하면 무선 신호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규에르 앤 와이펜바우 notice the changes in the satellite radio frequency 라디오 프레퀀시라는 것은 무선 주파수입니다 규에르 와 와이펜바우는 그 위성의 무선 주파수에서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and the record of these changes have them to find the satellite precise location 자 precise 하면 정확한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변화의 기록은 그들이 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규에르 앤 와이펜바우 explain the things they discovered to their director 프랭크 맥클루어 규에르와 와이펜바우는 그들의 부장인 프랭크 맥클루어에게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and he got an idea that would become the basic principle of a GPS 여기서 히는 당연히 앞에 있는 프랭크 맥클루어죠 그는 즉 프랭크 맥클루어는 GPS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By measuring the distance from the satellite to the receiver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위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it is possible to figure out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it은 가주어 to는 진주어죠 the exact location of the receiver as well 문장 끝에 as well은 뭐뭐 또한이죠 수신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또한 수신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3과의 expressions in use입니다 examine the collocation 연결관계를 검토해보시오 collocation 하면 병치 연어 배열 이런 뜻이죠 and write another example in each bank 그리고 각각의 빈칸에 또 다른 예시를 쓰시오 resolve는 해결하다는 뜻입니다 resolv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다 resolve conflict 갈등을 해결하다 resolve on issue 문제를 해결하다 measure라는 것은 측정하다 뜻입니다 measure the distance 거리를 측정하다 measure the value 가치를 측정하다 measure the degree 정도를 측정하다 2번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in the box box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들을 완성하시오 1번입니다 this application 이 응용 프로그램은 can measure the distance of your daily work 당신의 일상적인 걸음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people cannot measure the value of life by wealth or social status wealth는 부 재산이고요 social status는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서 삶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the two countries have reserved their conflict 두 나라가 그들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through peaceful means 평화로운 수단을 통하여 through는 뭐뭐를 통하여 means는 수단이죠 not by military force 군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나라는 군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들의 갈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과의 reading 랩법입니다 connecting to reading 두 개의 독해를 연결하기 match each thing in the picture 2 is a new use based on reading 1 and reading 2 reading 1과 reading 2에 기초하여 각각의 그림에 나오는 것들을 새로운 쓸모로 연결하시오 1번입니다 an old power station 오래된 발전소죠 A번과 연결합니다 발전소는 amusem of a modern and contemporary art 근현대 예술에 대한 미술관으로 바뀌었죠 2번입니다 unabandoned prison 버려진 감옥입니다 C번과 연결합시다 감옥이 뭐로 바뀌었느냐 a hotel for people who want a unique experience 독특한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호텔이 되었다는 거죠 3번 a huge unused hangar hangar라는 것은 경납고입니다 거대한 사용되지 않는 경납고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죠 D번으로 바뀌죠 a tropical theme park that contains huge artificial rainforest 거대한 인공 열대 우림을 갖고 있는 열대 테마 공원이 되었습니다 4번 signals from a satellite 위성으로부터의 신호 어떻게 됐죠? B번과 연결합니다 signal to find an exact location on earth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기 위한 신호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4번은 B번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3과의 critical thinking입니다 A 적용하기입니다 Do you know of any example of adaptive use? 재생건축의 또 다른 예를 알고 있습니까? Talk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꿍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예시입니다 former 서울시리홀 이전에 서울시청이었죠 시리홀 시청인데 지금은 A public library which offers over 300,000 books 지금은 30만 권 이상을 제공하는 대중도서관이 되었습니다 Public library 대중도서관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시를 짝꿍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3번 리플렉트 반영하기입니다 Have you ever explained the power of thinking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Show your experience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꿍과 함께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Check your progress 여러분의 발전을 체크해 보세요 I understand how some abandoned buildings have become useful spaces 어떻게 몇몇 벼려진 건물들이 쓸모있는 공간이 되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I can explain how a new perspective brought about the invasion of GPS Bring about은 초래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새로운 관점이 GPS의 발견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나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이딩 빌더 포인트 1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Lucy is one of the tallest students in our class One of the 형용사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모모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Lucy는 우리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들 중의 하나입니다 오브 이하가 원을 꾸며주고 있죠 A번입니다 Connect the parts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들을 만들기 위하여 부분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아래에다가 그것들을 쓰시오 1번입니다 Eating tasty food 자 tasty 맛있는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Is one of the biggest pleasures in my life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들 중의 하나입니다 오브 이하가 원을 꾸며주고 있죠 2번입니다 Lunar New Year's Day 자 이거 Lunar New Year's Day라는 것은 음력설련이고요 Solo New Year's Day는 양력설련입니다 자 음력설은 Is one of the biggest holidays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큰 국경인들 중의 하나입니다 자 오브 이하가 원을 꾸며주고 있죠 3번입니다 The burning of a fossil fuel 자 fossil fuel이라는 것은 화석연료죠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은 Is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global warming 자 글로벌 워밍은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들 중의 하나입니다 오브 이하가 원을 꾸며주고 있죠 자 포인트 2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로렌 has been married to Brian for 5 years 로렌은 5년 동안 브라이언과 결혼해 온 상태이다 have been pp has been pp 뭐뭐 해져 왔다 이런 말이죠 현재 연료 수동태입니다 b번입니다 correct the part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은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그리고 아래다가 쓰시오 1번입니다 The soil has been polluted by toxic chemical for decade 자 소일은 토양입니다 has been polluted는 오염 되어져 왔다 이 말이죠 토식 유독성의 chemical 화학 물질입니다 4 decade 수십 년 동안 토양이 수십 년 동안 유독성 화학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2번 The tiger has been kept in the zoo since 2015 자 2015년 이래로 그 호랑이는 동물원에 간직 되어져 왔습니다 has been pp 현지 연료 수동태죠 3번입니다 Her biography 그녀의 전기가 자 바이오그래피 전기죠 자 그녀의 전기가 has been translated 번역 되어져 왔습니다 into twenty languages so far 소파는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20개의 언어로 그녀의 전기가 번역 되어져 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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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spa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